스트레스가 불임의 원인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불임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의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양한 내 외부 자극에 의해 생기는 몸과 마음의 반응이 스트레스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느끼게 되는데 특히 여성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임신을 준비하거나 불임치료를 받는 경우 매달 생일 때가 되면 임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임신을 성공하지 못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